벤틀리 코리아 수입차 신격전지 부산 공약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부산 및 경상도 지역 판매와 서비스를 담당할 벤틀리 부산이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하고 부산 해운대 우동에 대규모 매장과 서비스 센터의 운영을 개시했다고 30일을 밝혔다. 벤틀리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을 담당할 공식 딜러사인 벤틀리 부산은 벤틀리 서울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벤틀리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끈 참존 오토모티브가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. 슈퍼럽셔이카 브랜드 중 서울 외 지역에서 최초로 오픈된 벤틀리 부산 전시장은 총 면적이 590일. 98미터의 규모로 1층은 전시장으로 2층은 서비스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. 특히 두 개의 워크베이와 최첨단 정비기기로 무장한 서비스 센터는 영국 벤틀리 본사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세심하면서도 전문적인 벤틀리만의 차별화된 1대1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. 벤틀리 부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산 및 경상도 지역 고객들의 슈퍼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벤틀리의 판매 증대와 점유율 확대에 경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벤틀리는 지난 한 해 13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32.4% 성장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. 매장 및 서비스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체 판매 중 약 10%가 부산 및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벤틀리 부산이 공식 철범하는 올해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